흠이겠다 안녕? 이거 입술이라고 하자 입술 응 가자 어? 여기 내려가는 길? 우리 내려가 보장 그래 빨리 와 내려가는걸 잘 못해 사다리를 잘 못해서 근데 우리 6년째하고 지금 만나는거야? 응 장난하지 응 여기 이거 타고 가래 재밌겠다 놀이공원이니까 그거 아닐까? 떨린다 왜 빨리 와 친구야 왜 이렇게 안타려 으악 난 왜 이렇게 재미없어 나도 재미없어 재미없어 빨라지는게 많이 나 짐씨 빨라진다 점점 늘어지고 빨라지고 늘어지고 누리래 누리공원이 아닌거 같아 빨라진다 지금 우리 타고 있는거야? 이상해 좀 많이 가서 타자 끝인데 일로와 다왔네 너 응 가자 왜 이렇게 재미없어 여기 어디야 여기 진짜 재밌겠다 어디부터 타는거야 어디부터 타는거야? 여기부터 타는거나봐 여기부터 타는거래 친구야 그래 왜 내가 많이 갇혀졌어 잠깐만 오 뭐 이렇게 재미없니 왜 자꾸 이제 재미있었지 쪼금씩 내려가는게 재미있겠지 나 너무 느리게 가져 응? 아 무서워 아 언니 응? 왜 아니 친구야 넌 또 왜 저쪽에다가 마인카트를 놔 아 미안해 점점 쉬쉬해지는데 어 점점 쉬쉬하다 뭐야 놀이공원 구루잼 놀이공원인데 구루잼하지 않잖아 꿀잼도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그건 재미있을거야 두는거 짱 재미없는거 아니야 혹시? 어 언니 어딨어? 여기 아 언니래 아 여기 나가줬어 잠깐만 아 왜 자꾸 난 튕겨 에에에에에 친구야 왜 개 재미없니 이거 너무 재미없어 근데 난 여기로 올라갔다고 했어 흠 흠 흠 여기 주민있어 달출해 주겠소 나오세요 나오시오 꿀오잼 놀이공원이라면서 하나도 재미없어 꿀잼 응 꿀잼? 꿀잼 꿀잼 나 시작 지점에 있을걸 응 나 어디있니? 어 나 왜 여기있소 응? 어 저거 재미있겠다 하아 하면서 탄대 사기야 야후 아 아 퐁당했어 언니 아니 언니래 왜 자꾸 나 언니라고 발음이 되니 친구야 어디갔소 아 재미없다 언니 언니 왜 자꾸 난 언니라 해 재미없어 나 너무 친구야 여기 있잖아 어 한개도 재미없어 다른데 가보자 다른데 가보자 아 여기 또 시작 지점이야 아 여기 뭐야 사기 아니야? 여기 집 지우자 집 여기 있을거야 집 야 집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이 책은 어디야? 몰라 근데 또 재미없는 데겠지? 한 번 가보자 타고 있어 재미없어 내가 왜 타고 있지? 날 때려서 그래 내가 왜 타고 있지? 날 때려서 그래 어 배미 써지니? 으아악 거의 재미없는데 난에 걸려서 으아악 아 이게 뭐야 야 저 주민들 어떻게 사기당했어 응 사기당해나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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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돈만 낭비했어 아 진짜 참나 야 여기 집이야 어 우리집이 왔다 이런걸 뿌셔 여기 니 집이야 우리집이니까 빨리 이런걸 뿌셔 우리집을 왜 이렇게 하는거야 몰라 어디보자 나도 이사나가볼까 집이 한개밖에 없는데 회가 같이 사는데라고 어 여기 집 있다 어 같이 사는대야 집이 아니네 같이 사는데 하면 안돼 그래 같이 살자 2층이야 어 2층 아니 잠깐만 어떻게 그 사람들 사기당했어 어 나 여기 2층 아니네 나 여기 어디 어디 카페같이 나 일하는 상사야 거기가 어디야 이런걸 뿌셔야되 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창고 니가 안보인다니까 아 안놨네 야 우리 그냥 집 어 야 이거 신 나온거야 뭐야 뭐야 오마이갓 사장님 사장님이 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.